그죠? 그래서 아마 선생님 아마 문제풀이 하거나 이후 기초코드나 만화할 때 소개를 잠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외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니 벡터 두 개를 뭔가 연사를 했는데 지금 내적이라는 건 지금 이 얘기잖아 선생님이 벡터와 벡터를 내적을 하면 두 개의 벡터는 평면을 결정해 한 평면이 결정하잖아 그래서 이 평면 내에서 쑥 이런 거잖아 쑥 이런 거잖아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내리고 내리고 곱하고 어쨌거나 평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외적은? 외적은? 벡터와 벡터를 외적을 하면 벗어나요 벡터와 벡터를 외적을 하면 선생님 머리 벡터야 머리 벡터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A벡터와 B벡터로 이루어진